오늘 또 지금 가지를 가지를 따고 수박을 좀 따려고 왔어요 수박이 두 개 있는데 어느 걸 따야 될지 이거 더 익었나? 이게 이건나? 이걸 오늘 좀 따가고 복지는 똑같은데 똑같이 맑은 소리가 나요 둘 중 하나를 먼저 따서 먹고 가족이 우리 딸이 먹고 싶다 하니깐 하나 따가야 되겠어요 봄 분쇼 잘 따가고 둘 중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